장라 아, 탱한 장라 아, 해당라 달 달 달 달 달 안장 월광 빛 월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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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도 그냥 달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짱 달 맞짱 달 맞짱 달 맞짱도는 장단이에요 달 장람 장람 무슨 달 장람은 장람은 15 15인 네, 알아요 고름달 이거 한국에서 고름인은 15일 의미하고 금음은 금음은 일 의미해요 월 금음달 금음달 짱 논 짱 논 구름 금음달 금음달 크레셈문 크레셈문 이거 크레셈문 초승달 이거 초승달 손톱달 손톱달 손톱 알아요? 손톱? 손톱 딸 손, 딸 손톱 이거 멍딸 손톱달 멍딸 손톱 모양의 달 크레셈문 짱 쫀 모름달 모름달 라움님 짱 쫀 몽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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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생 달a 달빛 단빛 장로이 렘 장로이 렘과 강론도 같아요? 그럴 거 같아. 시클론 장호화핀 통화로운 달 통화의 단 베르 통화의 단 통화의 단 통화의 단 로이 젠 바오 쪼이 뎀 밤하늘에 달빛이 있어요. 밤하이 뭐예요? 밤하이라 새벽. 새벽 안짱. 달빛, 동라이, 온 동라이. 이 주체는 정말 어려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시 같아. 다음 문장 해요. 맞춤 slip? 그럼 달 미 Whats 就어 물 مت masculine 잘 RJ입니다. 밤에 별과 달이 하늘 위에는 바다 아녜요 바다 하늘 위에 떠 있어요 아름답게 만드는 풍경을 가지면서 있어요 다음 다시 하늘 위에는 바다 아녜요 바다 아녜요나요 이 뼈에 오는 그런 것과 함께 드릴 것입니다 이 뼈에 오는 버스에 다운 그 좋은 사람은 사랑하는 두 사람, 연인, 유냐오, 우리 함께 두 사람이 야오복, 젠파이, 깟짱, 깟짱라, 윗모래, 윗모래, 위에, 권인, 권인고 있어요. 많이예요. 음악이 잘한다니까. 개 stressedACH 엉뚱이len 말인 그 다음 그런 기회로 예설의 일로 점심atie. 하지만. 매일 매일 업로드됩니다. 여유장랑도이중도 축..레..오이보이 각종 조종이..라..모로..모로..모로..기장 다리..오름다리 올라올 때마다 우리 사람, 사람들, 랑 또이, 또이, 사람들은 또이, 또이, 나는, 랑 또이, 아니요, 우리, 우리, 중도, 우리 마을, 마을 주민, 우리의 마을, 마을, 또이, 네, 우리 랑 마을의 주민들은 보통, 또, 축, 모여요, 래회, 축제, 축제를 만들고, 즐거움을 나눠요. 네, 즐거움을 나눠요. 나 뭘로와, 불꽃?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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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을 해요. 아, 오케이. 보름달 문화 있어요. 한국에도 보름달에 정월 대보름달 불꽃해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잘 안 해. 아, 네. 네, 다음, 장논. 장논 trên đỉnh nú이 như một viên ngọc lấp lánh, làm cho cả khu rừng trở nên thần bí và đẹp đẹp. 장논 trên đỉnh nú이 như một viên núi lấp lánh, làm cho cả khu rừng trở nên tan vĩ và đẹp đẹp. 장논 trên đỉnh nú이 như một viên ngọc lấp lánh, làm cho cả khu rừng trở nên tan vĩ và đẹp đẹp. Lấp lánh? 장 otros. 장 gọc lấp lên ti là đẹp đẹp đẹp. 아름다워 quý quý. 해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름답고요. 산꽃대기의 초승달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숲 전체를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산꽃대기의 초승달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보석처럼 눈처럼 아름답게 만든다. 산꽃대기의 초승달은 반짝이는 반짝이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반짝이가 큰일인데... 그런데... 추석 is... 연주에는 한국사람은 보통 뭐에요? 추석? 추석? 모름달은 뭐예요? 보름달 보죠. 보름달 보고 추석에는 보통 차례 지내요. 소원은 빌어요? 소원도 빌고 소원도 빌어요. 여러가지 많이 해요. 한국어 해볼게요. 달이 밤 하늘을 밝게 비추고 새벽에도 달빛이 남아있다. 읽어보세요.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달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새벽에도 달빛이 남아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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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읽어주세요. 죄송하지만 인터넷에 문제 있어요. 아, 오케이. 괜찮아요. 네, 어려워서 그냥 한 공간만 읽을게요. 굉장히 너무 어려워. 별이 가득한 방과 큰 바다 위 둥근 달은 정취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낭만적인 달빛 아래서 연인 두 사람이 흰 모래 위를 거닐고 있다. 낭만적인 달빛 아래서 연인 두 사람이 흰 모래 위를 거닐고 있다. 네, 보름달이 뜰 때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축제를 열며 불놀이와 춤을 즐긴다. 네, 보름달이 뜰 때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축제를 열며 문놀이와 춤을 즐긴다. 네, 불놀이. 산 꼭대기에 초승달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숲 전체를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네, 달에 대한 대화예요. 영어는 빼고. 오늘 밤 달 보았어? 너무 아름답게 보여. 네, 방금 밖으로 나가서 왔어요. 달 밑에 너무 평온해요. 정말이지. 달이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항상 놀라워. 그렇죠? 매단 다양한 달의 상해를 지나는 건 매력적이에요. 우리 언젠가 달 빛 속 피크닉을 계획해봐야겠다. 어때? 그렇군요. 그거 좋군요. 나도 참가한게요. 알겠습니다. 정노 대구아 Vâng, tôi vừa ra ngoài và cũng nhận ra điều đó ảnh trăng thật bình yên Chắc chắn 롱람 tôi nhắc nhìn làm sao mạch trăng bộ tê đầy đôi hình yang của mình Chắc chắn rồi Thật hấp dẫn khi nó trải qua các giai đoạn khác nhau mỗi tháng Điều đó nghe có vẻ tuyệt vời tính cả tôi vào nhé Nè Kinh Bệt 한 번 볼게요 Đã Đã Bắt Đã Đã Mặt Trăng Đà Bà Mê Ôn Bà Mê Bà Mê B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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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ăng B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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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아봐요. 밖에 나가 알아봐요. 안짱. 달빛이 낮 빈유. 평화로워 보여요. 정말 빈 빈 연. 평화로워 보여요. 짝짠. 정말이에요. 루원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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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흰장. 흰장. 흰장람. 모모양. 모습모양. 모양이 변해요? 루원 람. 변하는 모양을 보는 게 람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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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요? 깜짝 놀라워요. 딱잘오. 그래. 정말 그래. 탑합 잔기 노자이과 수각자이 돈 각냐오 모이창 모이창 모이당 매월 각기 하루게 자이돈 모습 하늘이 보일 때 탑합 잔 재미있어요 가요 계획해요 여 못 보이라뇨 요이 안장성돈이 빠른 달빛 아래 밖에서 못 보이자 장화이 장화이 피크닉 피크닉 피크닉을 하는 계획을 세워봐요 많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유도 내고 아주 훌륭하게 생각해요 좋아요 기다려줍니다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달의 모습이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말로 대답해요? 네, 한국말로 대답해요 딸의 모습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달이 왜 모양이 보름달이었다가 반달이었다가 초승달이었다가 달이 없어질까요? 달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달이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요 밤에 덴 중탁 홍태 딸이 땅 빠이사오 왜 왜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요? 먼저, 먼저 다리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다리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다리 왜 보여요? 왜? Your name is seo 밝습니다. 성은 say, 빛이, 빛이, 빛이네. 잠수 하는RE 괜찮아지 말 função군 이렇게 어떻게…) pin을IIAssault. 그런데 달이 안 보이는 이유는 지구 때문입니다. 지구가 뭐예요? 지구? 우리가 사는 곳, 태조이, 지구. 태양, 지구, 달, 맷조이, 지구, 맷작, 딸닭 때문이에요. 미 딸닭. 지구 그림자 있어요. 지구 그림자 생기면 안 보여요. 지구 그림자 때문에 달 모양 바뀌는 거예요. 아 네네. 네네. 오케이 오케이. 이 단어 발음해봐요. 네네. 첫 번째. 띠. 띠. 네. 나는 문장도 읽어봐요. 나는 너 뒤에 서있어. 너보다는 내가 낫겠다. 내 뒤에 서있어. 뒤 뭐예요?수어? 네. vy!. 내 뒤에서 어디 있으세요? 네. 다음은 뭐예요? 나는 내 뒤에서 있어. 또이 서다 등 뒤싸워반 다음 단어 뭐예요? 그림책은 뒤집어 보세요 그림책을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그림책은 뭐예요?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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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츠 샵 팡 벅창 하이저츠 크림책 뭐예요 크림 크림책 렛츠 번 샥 번 샥 아 책인데 그림이 많이 있는 책 책 뭐예요? 하이 렛 플립 트라우더 렛 뒷문 우리 집은 뒷문이 더 자주 사용되어 네 뒷문 알아요? 네 뒷문은 그어 문과 문 귀는 뒷문 뒷문은 그어 사오 그어 사오 우리 집은 뒷문이 더 자주 사용되어 비 수중 아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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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뒷집다 렛 발음 렛 예요? 네 렛 뒷집다 렛 하이 렛과 국삭찬 싹찬 그림책 렛 렛 그리고 우리 집은 뒷문 뒷문 뒷문은 사용되어 더 자주 사용됩니다 더 자주 사용됩니다 되시기 때문 그어 사오 렛 상처 상처 렛 상처 문을 사용할 수있을 거고 오면 렛 어느 오후 읽어 주세요 어느 오후 수도 있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나는 밤미를 먹는 거 좋아해요 밥과 곘을 먹는 거 좋아해요 ito sap해인 거 예를 들 том, Mom say을ança 저 차동차는 차동차예요? 자전거에 박히는 나의 자전거에 박히는 비옥라이 고장 났죠? 미홍라이 고장 났어요 반짱 종이 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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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와 채소를 함께 만짱 쌀종이에 먹는 것은 베트남의 아주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네 맞아요.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에 저는 계란을 넣은 빵을 좋아해요. 근데 빵미랑 빵쌰과 빵쌰 다 달라요. 빵미랑 빵쌰 먹은 수 있어요. 근데 빵쌰 먹은 수 없어요. 빵쌰 바퀴. 오케이. 근데 빵쌰어는 있잖아. 빵쌰어는 먹을 수 있잖아. 바퀴 아니고 자전거 바퀴 고장 났어요. 반짝랑. 이거 바지락지라고 하면 이상하고 쌀종이. 쌀종이. 돼지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쌓여진. 이거 해석을 바지락지. 한국말로 반짝 뭐라고 할 거예요? 반짝. 라이스페이퍼. 반창. 반창. 쌀종이. 라이스페이퍼. 찹쌀로 만든 떡. 찹쌀로 만들어요 반짝. 쌀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쌀종이. 근데 베트남에서 반창촌. 반창촌 알아요? 반창 뭐요? 반창촌. 반창촌은 몰라. 반창은 아는데 반창. 그럼 뭐예요 반창촌? 반창촌은 유명한 음식이에요? 네. 음식이에요. 반창촌. 근데 사회관에서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먹어요. 반창촌? 네. 반창촌. 아 먹어본 것 같아. 그거 이렇게 쌓여서 먹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 작은 반창. 얇게. 음식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알아 먹어본 적 있어요 반창촌. 아 네. 그리고 생한 가장. 생별 이유. 가장은 본. 가장? 응. 가장은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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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비밀을 말했다. 말했다. 그 영화는 나에게 가장 감동적인 영화 중 하나였다. 그 영화는 나에게 가장 감동적인 영화 중 하나였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찾고 있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찾고 있어요. 네. 텐백 볼게요. 읽어주세요. 네. 아 네 너에게 나에게 그 영화는 나에게 아주 석동? 아니요 가장 감동적인 아 감동적인 영화 중 하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뺀다 람람만둔다 만드는 뻥떡? 게임? 뭘 찾고 있다? 레시피? 게임 뻥떡? 레시피. 레시피는 찾고 있어요. 류 뜻 뭐에요? 류 류 류 류 하면 데이터? 을 가요? 류 류 데이터 리은 가요? 류 가요? 한번 말 가요? 류 나이 마이 쇼의 폰 모컹? 혹시 내일 날씨가 피타올 가요? 아 그렇게? 류? 네 맞아요. 류 류 생각할까 해요? 있을까? 아예 그녀가 그는 그를 기억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류 류 류 뱅고 데이터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류 류 뱅고 데이터 기억도요? 내일 날씨 비가 올까요? 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오케 에이. 아 역하고, 아 에이, 이 5가지 하고. 고맙습니다.